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그 뭡니까 일본에게 이제 국권이 피탈되는 자 그 과정을 볼 건데 이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었던 거에서 자 갑올미개혁 그리고 아간파천 아간파천 이후에 뭐였습니까 대한제국이 이제 수립이 됐고 광모개혁이라는 걸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광모개혁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 있는 로일전쟁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를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에 로일전쟁이 자 발발이 되는데 이 로일전쟁이 1904년도에 자 발발이 되어서 1905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일본이요 일본이 내세운 논리는 뭐냐면 동양평화 이 동양평화를 위해서 자 우리 일본이 앞장서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자 논리를 내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대한제국 넌 아무것도 안 해? 내 일본이 말이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는데 너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쩌라고? 라고 이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를 강요했냐면 한일의정서라는 거를 자 강요하게 됩니다. 자 이 한일의정서는요 여러분들 한일의정서는 군사작전상 필요한 자 군사상의 자 요지 중요한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한일의정서를 자 강요했다. 그래서 군사상의 요지 중요한 땅들을 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독도를 자 일본이 잡아오게 됐다 강탈하게 됩니다. 자 1905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차 한일협약이라는 게 이제 체결되는데 이 1차 한일협약에서는 뭐가 파견되냐면 고문이 파견돼. 자 고문을 파견했다. 그럼 그 고문을 파견했을 때 누가 왔냐면 메가타라는 사람이 오게 되고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어쨌든 자 고문정치. 고문정치. 메가타와 스티븐스. 어 지금요 여러분들 그 메가타와 스티븐스와 관련된 거를 자 살을 붙이고 갑시다. 자 지금 이 교재에서 보시면은요 72쪽이잖아요. 지금 72쪽인데 72쪽 앞쪽에 가게 되면은 어 뭐가 있냐면 몇 쪽이죠? 72쪽. 자 그 다음에 네. 59쪽에. 59쪽에 가게 되면 59쪽에서 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자 앞쪽으로 가 있어요. 어. 그래서 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것을 보시면은 자 고문이 파견되었다. 누구 있습니까? 메가타와 스티븐스 요거 보일 거고요. 자 그때 이 메가타와 관련된 거 정리할게요. 이 메가타가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재정고문으로 왔어요. 돈 관리해주는 거죠. 근데 이 메가타가 1905년도에 무슨 정리사업을 할 거냐면 화폐정리사업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언제 했다고요? 1905년도에. 그러면 화폐정리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 화폐정리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가보의미개혁에서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를 또 발행을 했는데 그 백동화가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잘 찌그러져.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너무 낡았다. 어.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자. 일본의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는 게 어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정리사업을 하는데 내용은 백동화를요. 갑종과 을종과 병종으로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갑종은 너무 상태가 좋아. 얘는 상태가 좋으니까 이전오리를 쳐주고요. 이전오리.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을종은 조금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1점만 줘요. 1점만. 그 다음에 얘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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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졌다. 얘를 아예 화폐로 교환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아니 식게임이 여러분들 동전이 호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있는데 그 100원짜리 동전을 갑종, 을종, 병종으로 쪼개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데 얘는 교환을 안 해준다니까. 너무 찌그러져서. 그럼 결국 지금 등가 교환했습니까? 부등가 교환했습니까? 부등가. 같은 가치로 교환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등가 교환이 됐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다. 통화량은 적어지죠. 그럼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는 오르겠죠. 화폐의 가치가 오르면 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는 떨어진다고요. 제가요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당백전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화폐 가치와 물가는 반비되다. 그럼 물가가 떨어졌어. 쇠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화폐 정립 사업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졌다. 좋은 거네요. 자 생각해 볼게요. 물가가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사람들이 와우 저 시계 예쁜데 나도 저 똑같은 시계를 사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네. 그래서 이제 아 자 사질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부러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백화점에서 자 80만 원에 자 판대한 라는 세일 광고가 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릴런 가서 80만 원에 산 거죠. 와서 나한테 자랑하겠죠. 나 이거 80만 원 주고 샀어. 똑같은 거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C가 어휴 그래 나도 사고 싶은데 80만 원조차 비싸.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세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60만 원. 그럼 C는 60만 원 주고 산 거죠. 자 이 대화를 듣고 있던 D가 다음 날 자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 가봤더니 웬걸? 또 세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는 40만 원.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자 40만 원. 그러면 A, B, C, D. 자 선생님 겸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아 씨 짜증나. 난 100만 원인데. 난 80만 원인데. 난 40만 원이야. 이러면서 계속 약 올리겠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자 알파벳 E. 알파벳 E가 40만 원을 주고 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매일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얘는 기대심리. 어 바닥이 어디지?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기대심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 E는 안 사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물건이 안 팔리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판매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국내의 상공업자들이 전부 다 자 뭐하게 되었다? 몰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일본에게 이제 예속돼 버립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즉 화폐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계속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거죠. 돈도 못 갚는 것이 이러면서. 됐죠? 그래서 야야 됐다. 야 꺼져. 자 이때 자 무슨 운동? 자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자 1907년. 다시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될 건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자 포인트 두십시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나중에 양기탁이라는 분도 함께 적극 동참을 하는데 서상돈과 김광재가 중심이 되어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자 뭡니까? 모금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게 1300만 원을 빚어집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금활동을 통해서 1300만 원을 모으고 이거 갚아버리자. 갚아서 일본의 경제적인 예속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뭐하자? 벗어나버리자. 라고 운동을 변경했고 이게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전국으로 확산돼요. 그럼 그 전국으로 확산될 때 그 당시에 언론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언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근데 그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누가 발행을 했냐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그러니까 양기탁이란 분이 이 신문을 통해서 막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것들 봐라 우리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운동이 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무마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이요 누구를 구속해버리냐면 양기탁을 구속해버려요. 양기탁이 공금을 횡령했다. 즉 이 모금 활동했던 돈의 일부를 자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이런 식의 혐의를 씌워가지고 결국은 구속해버리고 자 대대적으로 이제 막 이제 언론에서 또 떠들어댑니다. 양기탁은 돈을 뛰어먹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접했을 때 아이 설마 설마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나 기부 안 할라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 운동 자체를 흐지부지 만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양기탁의 재판 결과의 값은 뭐라고요? 무죄. 이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국채보상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다시 가면. 러엘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1차 하늘여백을 통해서 자 고문을 파견했는데 그 고문 중에 하나가 메가타였었다. 됐죠? 또 하나. 외교고문에 누가 오냐면 스티븐스가 올 겁니다. 이 외교고문에 자 스티븐스가 오는데 이 스티븐스가 누구한테 사살됐냐면 자 전명훈과 전명훈과 장인환 이 장인환이 자 뭐였다고요? 예 사살을 했어요. 누구를요? 여기 있는 스티븐스는 그러면 스티븐스는 이제 일본의 우호적인 자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를 이제 자 도와주겠다라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고문의 어떤 그 임기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요. 미국인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신문에다가 하나의 논설을 기고합니다. 근데 그 논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태평양 건너에 있는 그 작은 나라 그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일본의 보호정치 일본이 외교권을 뺏고 자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보호정치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신문기사를 써버린 겁니다. 누가? 스티븐스가. 그럼 그 당시에 미주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자 동포들이 이 신문기사를 보고 자 격불을 한 거죠. 이런 띡띡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전명훈이 자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이겠다라고 자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총을 쐈는데요. 한 번에 명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스티븐스가 자 총을 막고 자 지금 어떻게 빗나갔거든요. 빗나간 다음에 누가 쐈지? 라고 하면서 막 이제 범인을 자 여기 있는 전명훈을 추격을 하는데 그 상황에 장인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이 두 분은 서로가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인데 자 스티븐스를 죽이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인완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도망가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쫓아가는 게 스티븐스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티븐스를 이렇게 저격을 했다. 그래서 전명훈과 장인완 자 이 사람 이름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는 이 전명훈과 장인완이 뭐 됐다고요?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럼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무죄 추적의 원칙? 자 그래 어쨌든 재판을 받을 건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법률용어 이런 것들을 자 얘들이 영어가 된다 하더라도 법률용어 이걸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변호인을 구해야 되는데 변호인 비용이 필요하죠? 돈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시에 미주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자 여기 있는 이들의 재판 과정을 자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자 이 과정에서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라는 자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페이지에 확인되나요? 대한인국민회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 자 이런 분들이 핵심 멤버가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샌프란시티코에서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활동을 계속 지속할 거잖아요. 활동을 지속하는데 이걸 만든 핵심 멤버들의 어떤 그 노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교 활동을 잘해야만 독립할 수 있다라는 외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한테 계속 달라붙어요. 전명원과 아 뭐야 그 박용만 같은 경우는 됐다. 무장투쟁만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길이다. 안창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실력을 빨리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이탈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박용만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하와이로 가요. 하와이에 가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자 군대를 만듭니다. 샘 아니 남의 땅에다가 군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목총으로 이렇게 이제 군사훈련 간단하게 하고 실제 이제 만주나 연해주 이쪽에 이제 독립군으로 투입이 됐죠. 어쨌든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자 그리고 안창호 같은 경우는 LA로 갑니다. 자 LA로 가서 뭘 만들었냐면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럼 일단은 대한인국민회 자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그리고 흥사단 이 단 것들이 미주지역에 미주지역에 만들어진 우리의 자 독립운동의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단체라는 거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차 한일협의 이외의 고문들 그 고문과 관련된 내용 확인했고요. 요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조약은 없어요. 사실은 이 조약은 없는데 쌤이 이제 조약을 하나 만들어낼게요. 1905년도에요. 7월달 8월달 9월달이거든요. 그럼 APR이 뭐냐면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티시 R은 러시아에요. 그럼 APR에서 7월달에 자 가스라 테프트 미략 다시요. 자 가스라 나쁜놈들이죠. 자 비밀리에 체결했어요. 미략 가스라 테프트 가스라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 같죠? 테프트는 미국인이에요. 그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비밀리에 몰래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몰래 체결했지. 그래서 비밀협약을 체결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가 조선 먹어. 나는 필리핀 먹을게. 그래? 그럼 넌 필리핀 먹어. 나는 조선 먹을게. 서로가 그 땅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한테 묵인해 준 거예요. 뭐를요? 일본이 누구를 먹어도 대한제국 조선을 먹어도 좋다. 라고 묵인해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1882년 조미수어통상조약 기억나요? 그 조미수어통상조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중조정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3자가 이 동맹관계에 있는 그 두 나라를 자 누군가를 괴롭히면 큰 나라가 가서 이거를 막아주자. 이게 거중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중조정에 약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몰래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놈인 거죠. 거중조정을 위반한 겁니다. 됐죠? 누가? 미국이. 어쨌든 가스라 데프트 미련. 자 2차 영일동맹 그럼 2차 영일동맹 요 A가 뭐라고요? 아메리카 B는요? 브리티시 그럼 2차 영일동맹에서는 영국이 야 나 인도 먹을게. 그래? 너는 자 대한제국 먹어라. 그럼 난 대한제국 먹을테니까 너는 인도 먹어. 서로가 그쪽을 간섭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포츄머스 자 포츄머스 조약 이 포츄머스 조약은 러엘전쟁이 일단락된 겁니다. 그럼 러엘전쟁이 일단락됐다. 자 러시아가 손 털고 나간 겁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일본을 간섭할 나라가 없죠. 일본이 무슨 짓을 하든 간섭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 조약에 이 세가지 조약의 의가 뭐냐면 힘센 열강들이 뭐 해준 거라고요? 무기는 해준 거죠. 뭘 무기는 해준 겁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을 먹어도 좋다라고 무기는 해준 거죠. 그래 결국은 일본은 우리한테 무슨 늑약을 강요한다? 을사 늑약을 강요했었던 겁니다. 그럼 1905년도에 자 이제 을사 늑약 이걸 통해서 뭘 뺏었다고요? 예 외교권을 자 박탈시키죠. 자 외교권을 박탈시켰고 자 통간부라는 거를 설치할 거예요. 이 통간부를 설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를 대신 행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뺏긴 거거든요. 그 외교권을 뺏겼다는 얘기는 얼굴을 뺏겼다?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완전하게 우리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버린 거죠. 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대화할 수 없어. 일본을 거쳐서 해야 돼. 그럼 어린애가 되어버린 거죠. 보호국이 된 겁니다. 어쨌든 자 외교권이 박탈.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들의 저항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저항을 보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각종 상소운동 자 페이지는 어디로 확인하시냐면요. 페이지는 어 페이지는 네 62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62페이지 어 여기 있는 고문과 관련된 거에서는 자 59페이지였었죠.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과 관련된 이 부분은 몇 페이지를 참조하시냐면 자 6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62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일단 첫 번째 의병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의병운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간다면 자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애국 계몽운동은 우리의 뭐를 키우자는 거냐면 실력을 양성하자 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력을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의병운동이 있고요. 어 각종 상소운동이 또 벌어집니다. 각종 상소운동이 벌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일본에게 이제 어 저항하는 자 의미의 어떤 자결 이런 것도 이제 어 나타나게 되죠. 어쨌든 자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자 이건 민중들의 어떤 저항이다. 그리고 당시 이제 언론들의 많은 활동이 있었고요. 이게 민중들의 저항이라고 한다라면 선생님 고종은 뭐였는데요. 자 고종의 액션 일단은 고종은요.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효이다. 라고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자 미국의 자 특사를 파견해요. 자 미국의 자 특별사신을 자 파견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헐버트를 보내요. 이 헐버트 같은 경우는요. 유경공원 기억나요? 1886년도에 상류층 자재들을 교육했었던 유경공원 그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돼 있었던 길보어 벙커 헐버트 그 중에 헐버트 이 헐버트가 고종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헐버트에게 야 나 억울하다 미국 대통령에게 가서 이것 좀 전달해달라 라고 친서를 써요. 전달해달라 뭐요? 거중조정을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종은 이걸 몰랐던 거죠. 가스라테프트 미략 이게 체결됐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중조정을 믿고 특사를 보냈는데 결국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돌아옵니다 헐버트가 돌아와서 미안해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주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 헐버트가 그런데 말이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어디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걸 연대. 언제? 1907년에 그럼 이 1907년에 헤이그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어때? 라고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누가? 헐버트가. 그럼 실제 헐버트가 길 안내도 맡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누가 갔냐? 이준 자 그리고 이상설 자 이 위종 이런 분들이 가요. 그럼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는데 당시에 열강들은 이미 다 뭐 했어요? 열방들은 일본 편을 다 드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자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다 이제 막는 거죠. 결국은 이제 헤이그 특사는 큰 성과를 건드리지 못했고 이준열사 같은 경우는 자 자결을 하죠. 자결을 했고 자 이상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연애주에 갑니다. 연애주에 가서 뭐 권업회라든지 자 이런 단체를 만들고 자 독립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어쨌든 헤이그 특사 파견 이게 실패를 끝나면서 이게 고종의 액션이거든요. 고종의 액션인데 요거 때문에 결국은 고종이 자 뭐 되느냐 강제 퇴위됩니다. 그럼 고종이 강제 퇴위됐을 때 이 고종을 퇴위시키고 누가 올라온다? 네 순종이 올라올 겁니다. 그죠? 순종이 올라왔는데 그 순종한테 압력을 넣어서 뭘 체결할 거냐면 정리 7조약을 체결합니다. 요걸 다른 말로 한일신협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요게 1907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한일신협약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행정권을 장악해요. 행정권을 장악했다. 그럼 행정권을 장악했을 때 차관을 설치한 건데 이때 말하는 이 차관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있고 왕 밑에 여러분들 자 뭐가 있어요? 부가 있거든요. 자 무슨 부?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뭐 이런 재정경제부 이런 부부부가 있는데 그 부의 우두머리를 장관이라고 할 거예요. 자 부의 우두머리를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 장관 밑에 장관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 얘들이 뭐예요? 얘들이 차관이거든요. 근데 이 차관의 자리를 전부 다 누구로 임명해버리냐면 일본인으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관의 자리를 일본인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자 국가의 행정권을 완전하게 일본이 장악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두번째는 군대를 자부시킨다고요? 해산시켜요. 군대 해산시킴으로써 군사권까지 장악해버린 거죠. 자 이때 해산된 군인들은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활동에 자 이렇게 가담을 할 겁니다. 의병활동에 가담을 할 거다. 자 이후에 이후에 음 기후 자 각서를 체결합니다. 자 기후각서 1909년도인데 이 기후각서를 통해서 무슨 권을 박탈시키냐면 사법권을 박탈시킵니다. 사법권 그런 다음에 1910년도에 자에게 있는 무슨 권을 뺐냐면 경찰권을 경찰권을 자 아웃시킵니다. 1950년에 그런 다음에 자 완전하게 국권을 비탈하게 되죠. 그래서 경술련에 경술련에 우리는 나라의 치욕 자 1910년 1910년 자 8월 22일 일본에게 완전한 국권을 피탈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은요 뭘 설치하냐면 자 이런 걸 설치합니다. 뭐라고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죠. 이 총독부가 앞에 있었던 을사늑약에서 여러분들 통감부가 있었잖아요. 그 통감부를 자 총독부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3대 통감했었던 데라우치 그 데라우치가 여기에 초대 총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총독부 이 총독부를 설치해놓고 자 조선을 자 무슨 지배할 것이다? 식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식민 지배 식민 지배 이거는 다음 강이고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살을 더 붙여야 될 게 살을 붙여야 될 게 어 뭡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의 구국민족운동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병운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이 있는데 일단은 애국개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애국개몽운동은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실력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레벨로 가자.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다? 여러분 사회 진화론에서요. 동물들의 세상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이런 애들이 있겠죠. 호랑이가 있거나 사자나 있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밑에 있는 자 이 힘약한 토끼 같은 애들 레빗 이런 애들은 이제 잡아먹으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거를 인간사회에 점멸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가 되고 진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들 자 얘네들이 서양인들이겠죠. 근데 일본도요. 일본도 근대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럼 일본도 자 여기 있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다. 인간들 중에. 그러니까 힘약한 자 여기 있는 다른 국가나 이런 애들을 자 뭐 해도 된다? 괴롭혀도 된다. 착취해도 된다. 이런 논리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면 애국개봉운동에서는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얘가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올라가 있다라면 의병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힘으로 얘를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국개봉운동은 됐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도 얘와 같은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실력을 키우자라는 게 애국개봉운동인데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과 산업을 장려할 겁니다. 그러세요. 각종 사립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이 당시에 사립학교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져요. 신민회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여기에 있는 각종 학회 학회가 또 설립이 됐고 각종 회사들도 만들어질 겁니다. 태극서관이라든지 자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실력을 키울 때 어린애들은 자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사립학교 만들고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을 자 어떻게 학교에 보냅니까? 그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들을 개봉시켜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뭐 해야 된다? 언론. 그렇죠. 언론이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자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애국개봉운동에 자 뭐 있습니까? 언론의 활동 각종 사립학교 학회 설립 회사 설립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애국개봉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시험에 나와요. 됐죠? 단체. 첫 번째 보안회 보이나요? 자 보안회가 있는데 이 보안회는요. 1904년도 잘 나옵니다. 보안회 일본이 요구하는 황무지 개관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내팽개쳤니? 야 이 황무지 이거 내가 개관해서 쓸 테니까 우리한테 이거 좀 넘기면 안 돼? 라고 황무지 개관 요구권을 달라.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됐어. 우리가 직접 개관해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가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한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꺼져라고 저지시키는 그런 활동을 펼쳤던 게 바로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헌정연구회는 우리 앞에 강에서 봤었던 독립협회 있잖아요. 그 독립협회를 그대로 계승한 게 헌정연구회에요. 근데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와 똑같이 이제 입헌군주제 뭐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일진회라는 단체는 1904년에 만들어진 자 송병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찔일단체거든요. 그 대표적인 찔일단체 송병준 자 일진회 이 단체가 일본에 자 어떤 달라붙는 이런 행위 그래서 이제 결국 헌정연구회에서는 그 일진회 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들을 규탄하는 일진회 규탄 대회를 합니다.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탄압받고 해체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헌정연구회가 해체된 다음에 다시금 이걸 계승해서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 아까 고종이요 뭡니까? 여기에 있는 헤이그 특사 파견 이것 때문에 결국 강제 퇴위 당하잖아요. 그 고종의 강제 퇴위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반대운동 이걸 펼쳤던 게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랬다가 물론 또 해체가 되고요.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대한협회로 발전되는데 걔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보안회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자 그리고 대한자강회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보세요. 지금요 여기는 의병이라든지 애국계목운동은 공통적으로 나라를 뭐하겠다는 겁니까?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건데 방법은 다르죠. 얘들은 힘으로 하겠다. 얘들은 실력을 키우겠다.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할까요? 부정적이거든요. 야 안 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실력을 키울 건데 우리가 실력을 키운다 친들 그럼 일본이 가만히 기다려주니 걔들의 실력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따라잡을 수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해야 돼. 그냥 서로가 서로의 부정적이야. 이해 돼? 그런데 유일하게 애국계몽운동 단체이면서 의병운동에 대해서 유일하게 긍정적 자 긍정적 평가를 했었던 그 단체가 누구냐면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는 여러분들 자 왕별표 하시고요. 신민회의 특징은 이 앞에 있던 단체들은 오픈 단체거든요. 어 예를 들어 보안회라든지 헌정연구회 대한자국 이런 애들 오픈 단체잖아요. 그래서 오픈된 활동을 주로 하다가 탄압받고 해체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민회는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이 돼요.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이 됐고 또 신민회에서 물론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데 신민회라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민회에서 비밀리회 활동했었던 것 중에 공화정이라는 정부 형태를 추구합니다. 와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추구했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거든요. 자 또 두 번째는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건데 난만주 쪽에 삼원보라는 동네를 사들여요. 누가? 이회영 이시영 이 형제들이 당시에요 한반도에서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갑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소유한 토지를 자 급하게 다 처분해버립니다. 다 처분해버려서 그 돈을 가지고 삼원보의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정착하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위한 하나의 중심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삼원보를 자 건설했다. 이때 오늘날 돈으로 그 당시에 토지 가격을 환산하면 대략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자기 재산 600억 정도를 다 자 뭐해요? 국가의 독립을 위한 자 기지 건설에 쏟아 부은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신흥 무관학교라는 자 무관학교 만들어지는데 무관학교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의병들이 나중에 독립군으로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국계몽 단체들은 의병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런데 신민회는 어땠어요? 긍정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민회는 자 무관학교를 자 만들어서 무장투쟁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돕고 있었다. 이런 거죠. 이게 비밀리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오픈활동 오픈활동은 뭐냐면 신민회는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지만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거 만들었고요. 대성학교 자 여기에 있는 뭡니까? 안창호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이승훈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고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회사들도 자 설립을 합니다. 나름의 이제 그 신민회가 활동을 했는데 이 신민회의 기관지는 아니에요. 기관지는 아니지만 기관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한매의 신보입니다. 어? 대한매의 신보 누가 만들었죠? 영국인 배달과 양기탁이 만들었다. 그 양기탁이 국채보상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나중에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민회도 이제 그걸 돕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대한매의 신보는 의병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사를 썼을까요? 부정적으로 기사를 썼을까요? 긍정적인 기사를 썼겠죠. 그런데요. 이 애국개모운동의 다른 언론들은 전부 다 의병활동에 대해서 뭐라고요? 도적대라고 표현해요. 니네 그거 안 돼! 도적대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매의 신보만 여기 있는 의병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실었다. 그러니까 양기탁도 신민회의 멤버였었다. 이 정도. 그런데 이 신민회가 여러분들 자 무슨 사건으로? 105인 사건으로 결국 해체가 될 건데요. 1911년도에 105인 사건으로 어? 나라 뺏겼네요. 105인 사건. 아까 얘는 비밀결사라고 했잖아요. 몰래 몰래 활동했잖아요. 신민회는요.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원을 자 가입시킨 사람 나를 회원으로 가입시켜준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드러내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조직 형태로 이렇게 자 결성됐던 게 신민회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자 안중군 이 안중군이 여러분들 누구를 쐈죠?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으로 와 있었던 이떼 히로부미 이 이떼 히로부미를 결국 뭐 했어요? 사살했잖아요. 하얼빈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안중군이 체포가 됐고 리순 감옥에 가서 결국 이제 순국하실 건데 이 안중군의 활동에 때문에 안중군 내 집안은 일본 경찰에 집중적인 감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안중군의 사촌동생 중에 안명근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안명근이란 분이 황해도 지방 이 황해도 지방에서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다녔어요. 자 독립자금을 모금해가지고 이걸 이제 만주에다가 또 학교를 만들고 무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자 독립자금들을 모금하고 다녔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걸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안명근이 체포됐어요. 체포되어서 야 너 돈 왜 모으고 다녔어? 학교 만들려고요. 어디다가 만주에다가 뭐지?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처벌할 근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혐의를 씌우는 거죠. 잠깐만 잠깐만 너 권총 어디서 났지? 일단 첫번째 불법무기 자 두번째 이 권총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었지? 아하 그렇구나 너 우리의 총독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니가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 맞지? 라고 이제 혐의를 부풀려요. 그래서 혐의를 부풀려가지고 결국은 이 안명근에게 독립자금을 낸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드립니다. 자 싸그리 잡아드렸는데 그게 대략 한 600명. 그 600명 정도를 잡아드려서 자 혐의가 짙은 사람 즉 많이 낸 사람들을 추려내죠. 추려내가지고 재판에 회부시킨 거예요. 자 몇 명이? 105명. 알고 봤더니 그 105명들이 전부다 전부다 어디 회원이었었던 거야? 신민회 회원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105인 사건은 자 신민회가 해체되는 자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 어쨌든 자 애국계목원도 자 그 정도 우리가 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을사득약 이후에 을사득약 이후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어 구국민족운동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의병활동이죠. 자 이 의병활동과 관련된 거는 페이지가 55쪽이에요. 자 55쪽 이게 편집이 조금 예 앞뒤가 좀 예 나엘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어쨌든 자 55쪽 55쪽 이에 가면 의병운동이 보이는데 이 의병운동은요. 위정척사 이 위정척사 운동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위 지킬 위자 정 바를 정자 척 배척한다 사 사악한 것들을 배척하자 이게 위정척사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위 지킬 위자 정 바를 정자 척 배척하자 사악한 것 나는 사상 이 사상에 기반을 둔 운동을 위가 위정척사 운동 자 이런 세력을 우리가 척사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정 바를 정자 이 바른 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사악한 외세 이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운동 이거를 누가 주도하냐면 성리학을 고집하는 양반 유생들이 이 운동을 주도할 거예요. 그러면 위정척사 운동 일단 첫 번째 1860년대 1860년대 여러분들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을 했죠. 기억나나요? 한 달 정도 점령을 했을 때 서울로 들어오는 한강의 길목이 막힌 겁니다. 일종의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막 민심이 막 흉흉해집니다. 흉흉해져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그냥 프랑스랑 통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여론들이 형성됐을 때 이 척사파들은 뭔 안 돼 안 돼 안 돼 프랑스는 오랑캐야 절대 그들과 우린 통상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0년대에는 무슨 반대 운동을 하냐면 통상 반대 운동을 해요. 이 통상 반대 운동을 했었을 때 자 대표적인 인물은 이항루 기정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들이 주장했던 논리는 뭐냐면 화해하자 프랑스랑 화해하자고 웃기고 있네 이 화해하자라는 주장을 배척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지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척화 주전론 자 1870년대로 가게 되면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뭘 강요하냐면 개항을 강요해요. 그러면 개항을 안 된다. 그럼 개항 반대 운동을 했을 때 최익현 이 최익현이란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외놈들은 외놈들은 서양과 똑같은 오랑캐입니다. 외양이들처럼 즉 예전에 알던 그 외놈이 아니다. 서양 애들한테 변질됐다. 그러니까 절대 이 외놈들한테 한국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항 반대 1880년대 자 개화 반대 그래서 영남 지방에 영남 지방에 만명의 유생들의 집단 상속 영남 만인소 사건 이만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합니다. 자 보세요. 개화 반대 운동을 했지만 이미 개화 정책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안 먹힌 거네요. 개항 반대 했지만 개항 됐나요? 됐죠. 그럼 이거 안 먹힌 거네요. 통상 반대는요. 먹히나요? 먹혀요. 통상 반대는 먹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권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흥선대원군이 통상 반대 자 그래서 먹히긴 했지만 70년대에 와서 개항이 되는 순간 이것도 먹힌 거죠. 됐죠? 그럼 결국은요.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이런 정책 운동들은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간 거네요. 그죠? 그래서 189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운동으로 발전되냐면 의병 운동 아 안되겠다. 우리가 직접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라는 의병 운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병 운동은 여기에 있는 위정척사를 자 고집했던 양반 유생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의병 운동 자 가볼까요? 의병 운동 첫 번째는요. 을미의병이 벌어져요. 자 을미의병 1895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을미의병의 배경은 뭐겠습니까? 네. 을미사변이겠죠. 됐죠? 을미사변 그러면 을미사변과 자 여기 있는 단발령 이것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났는데 유인석 유인석 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제천 제천 그리고 이송 이송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 자 제천과 춘천 이런 지역에 을미의병이 이제 일어났는데 양반 유생들입니다. 양반 유생들 그런데 고종이요 자 아간파천을 하죠. 이 아간파천 직후에 해산 권고 조칙 그래서 자 즉각적으로 해산을 하죠. 어?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이 사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 돌아가라. 라고 이제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렸어요. 그럼 이 성략을 고집하는 양반 유생들은 왕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썰! 하고 이제 두 말 없이 즉각 해산이 됐습니다. 자 배경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을사의병으로 갈 건데요. 이 을사의병으로 갔을 때 1905년도 자 배경은 뭐겠습니까? 을사 늑약이라고 할까요? 을사 늑약에서 무슨 권을 뺏겼죠?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외교권을 뺏겼을 때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신돌석 이 신돌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새로운 돌돌 예 돌석자인가요? 자 새로운 돌돌 그럼 신돌석인데 이 양반이 왜 중요하냐면 이름에서 이미 평민 티가 좀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평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어요. 어 울진과 태백을 중심으로 해서 들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 의병운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위정척사잖아요. 근데 위정척사는 성리학적 질서를 고집하는 신분 질서를 고집하는 양반 유생들 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전개됐는데 을사의병에서는 자 이런 양반들 뿐만 아니라 자 평민들까지 이제 함께 동참했다. 그만큼 이제 국가가 큰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자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운동은 자 뭐되고 있느냐 ING 진행제 진행제 을사의병 그 다음에는 병호년이거든요. 1906년이 그래서 병호의병으로 쭉 이어집니다. 어 얘는 해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계점 중에 하나는 이 최익형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지금 자 저항하려고 의병을 일으켰는데 국가군대가 와서 이걸 진압하려고 하니까 어머나 이거 왕의 군대인데 나 왕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어. 아니 일본에게 자 지금 뭐해야 돼요? 저항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관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군한테 자 투항해버려. 왕의 군대와는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이제 아 스시마로 유배를 자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스시마로서 일본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 라고 이제 버티다가 결국 이제 스시마로서 순국하신 이게 이제 최익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ING. 자 이 ING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자 뭐했습니까? 의사의병에 대한 고종의 액션 뭐 있었죠? 헤이그 특사 그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결국은 고종이 뭐 됐습니까? 잘렸잖아요. 그죠? 자 이 헤이그 특사를 자 파견함으로써 다시 이거에 대한 억울함 그래서 뭘 파견했다? 헤이그 특사를 자 파견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종이 뭐 됐습니까? 강제 자 퇴위됐죠. 자 고종의 강제 퇴위 또 하나 순종이 올라왔죠. 순종이 올라왔을 때 자 뭐를 뺏깁니까? 군사권 군대가 해산됐죠. 그럼 이 두 가지 때문에 자 들고 일어났던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라는 겁니다. 정미의병 그럼 1907년도 그러니까요 기존에 사실은 을사의병은 계속 ING라기 있잖아요. 그 의병의 정미년 1907년도가 정미년인데 여기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거예요. 합류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정미의병 때부터는 자 뭐라고요 의병운동이 아니라 의병전쟁이라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됐기 때문에 아 기존의 의병보다는 조직력과 전투력이 좀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할 거예요. 자 13도 창의군 쉽게 얘기하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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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들 그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13도에 있는 의병들이 총 집계를 한 겁니다. 경기도 양주 경기도 양주에 집계를 해가지고 총대장으로 허위 됐죠? 허위 아니야 이인영 총대장으로 이인영 그 다음 부대장으로 허위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을 다시금 재편한 겁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자 무슨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냐면 서울 진공작전 서울에 들어가서 일본을 다 밀어내자 라는 서울 진공작전을 자 계획했는데 양주에 집계라는 얘네들이 먼저 선발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이요 이 사전 계획을 다 눈치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 실패한 다음에 의병들은 자 자기의 원래 활동지역으로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서 계속 의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13도 창의군에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의병운동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지속적인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들을 자 대대적으로 토발하기 위해서 이건 일본이 한 거죠. 호남지방 호남지방의 의병 자 이들이 활동이 가장 극렬했거든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전개해 이건 일본이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소탕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의병들은 활동할 수 없는 국내에서의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해외로 자 해외로 자 이주해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정미의병장에 자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 자 이 정도 포인트 둘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55쪽에서 55쪽에서 위종척사 그리고 의병운동 쭉 나와있습니다. 됐죠?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드릴까요? 아까 13도 창기군에요. 총대장이 이인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대장이 허위잖아요. 근데 이인영이요. 총대장이 됐는데 자 문제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인영의 부친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인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 아버지의 장례. 이 성리학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 효사상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잖아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장례를 자 그것도 3년상이거든요. 3년상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빠져나가 버려요. 아니 국가의 위기 상황을 자 뭐하겠다고 구하겠다고 의병의 총대장으로 자 지금 선출이 됐는데 아니 일반 중간에 간부나 아니면 사병들이라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최고의 리더가 빠져나가 버린 거죠. 장례식으로 가야 됩니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조직력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자 그런 한계점을 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 정도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 교재로 가셔서 자 어디냐 59 받고요. 60 독립협회 61 받고요. 62쪽 우리가 살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 뒤로 넘어가시면 72쪽 72쪽에서 지금 이야기한 나라가 뺏기는 과정 그중에 2차 한일협약 이게 을사늑약이거든요. 을사늑약에서 민중들의 운동 상소운동 민영환의 자결 민영환 자결 옆에 혈주기라고 써있잖아요. 페이지는 72쪽 민영환이요 자결했는데 그 자결한 자리에서 피가 이제 고였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나무가 그 자리에서 피어났는데 민영환이 자결했을 때 나이가 45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대나무에 자 피를 먹고 태어난 자 대나문데 그 대나무 잎사귀가 또 때마침 45개 그래서 피를 먹은 대나무다 자 혈죽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죠. 어쨌든 자 의병운동도 있고요. 애국계몽운동이 있고요. 오저감살딴 안중근 이재명 자 이 중에 오저감살딴 을사늑약에 서명을 했었던 이완용을 비롯한 자 이런 5명의 자 장관들 대신들 있잖아요. 그 대신들을 죽이자. 나를 팔아먹은 놈들이다. 나는 자 오저감살딴이 만들어지는데 그 오저감살딴이 만들었던 게 나철과 오기호입니다. 그래서 나철이란 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앞에 부분에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음 선생님이 이제 심화 주제별 특강 여기서 이제 촬영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들으시면 되고 다음 강의에서는 자 우리가 나라를 뺏겼고 일본에게 본격적인 자 무슨 지배를? 이제 식민 지배를 자 받는 장면 73쪽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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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と思い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